이번에 소개할 제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단기수는 계속해서 작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품은 할인점 사업품은 단자제품 전문점 사업품은 슈퍼사업품은 다행이랍니다. 셔터를 보겠습니다. 셔터를 보시면 최근에 5화 암스를 불파워하는 모습이 나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폰 하나 만들어주면 불파워 울림자리도 만들어왔습니다. 우상 암스도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선인지 이탈안한다는 점은 여기까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우상 암스도 눈이 막 여기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암스도 눈이 막혀서 가져가 보겠습니다.